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송은아입니다. 오늘은 낮 동안 대체로 맑아 가을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아침엔 선선하고 낮에는 더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짙은 안개 끼는 곳 많겠고요. 중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자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주변 상공의 대기 흐름을 보여주는 위성 구름 영상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구름 없는 영역이 들어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북쪽을 보시면 동서방향으로 형성된 비구름이 보이는데요. 이 비구름은 북쪽에 중심을 둔 저기압을 반시계방향 회전을 따라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서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시계방향 흐름을 따라서 남쪽에서 올라온 따뜻한 수증기가 만나서 만들어진 기압골에서 발달했습니다. 이 기압골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이렇게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북부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선선했는데요. 오늘 설악산 대천봉에서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첫 단풍이 관측되었습니다. 단풍은 나뭇잎이 녹색을 띠는 염록소가 기온이 높을수록 활발히 생성되다가 햇살이 약해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염록소가 분해돼 나뭇잎이 다양한 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단풍이 들 만큼 기온이 낮아졌다는 건데요.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내륙에는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4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오늘보다는 높아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특히 경상권 내륙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부터 전국에 내린 비로 지표현 부근에 수증기가 가득한 상태인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 안개로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이렇게 전국에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같은 물가나 서해대교, 영정대교 같은 교량에서는 50m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질 수 있으니까요. 차량 운전하신다면 안전운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짙은 안개 때문에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항공편 이용하신다면 미리 운항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다 날씨와 너울 정보입니다. 제16코테프 민들레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매우 강한 태풍의 에너지는 남쪽 먼바다까지 전달되고 있어서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는 바람이 시속 30에서 60k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텐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계속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태풍의 에너지가 남쪽 바닷가에도 전달되고 있는데요. 제주도 해안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제주도 해안과 전남 남해안에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이나 방파제를 강하게 덮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너울이 발생하면 1.5m 안팎의 물결에서도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